안녕하세요. 기릿의 기릿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기업 사용 설명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 및 시청자님들 꼭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 보신 후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꼭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LG 생건이라고 불리우는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 기사 보셨나요? 추석 선물 세트로 수혜로 받는 건 보통 참치와 스팸이었죠. 그러나 올해는 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막상 사잔이 비싸고 아껴 쓰게 되는 위생용품 바로 이 위생용품이 올해 추석의 선물 1위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 같은 스팸 사랑위원회 분들은 슬픕니다. 1년에 2번 스팸을 사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날이었는데요. 흑흑, 세상 코로나가 많은 생활을 바꾸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귀엽게요. 당사는 2001년에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되어 상장하였으며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는 코카콜라와 혜태 HTV가 존재합니다. 시가총액 23조 7천억, 코스피 11위, 외국인 소진률 45%, 펀은 34.62배, PBR은 5.72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72%. 전 세계를 무대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K뷰티 덕분에 높은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LG. 제가 좋아하는 국민연금. 티로우 프라이스? 아, 누군가 했더니 투자회사군요. 10년 이상 장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국민연금과 티로우 프라이스는 추가로 투자했군요. 주요 제품은 뷰티 61.75%, 생활용품 19.36%, 음료 18.89%로 나타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보니 전지현과 유인나, 그리고 김희철이 보이네요. 그리고 추천 카테고리를 보니 애완용품이 눈에 띕니다. 베스트 상품 1위가 고양이 간식? 제가 집사가 아니다 보니 고양이 간식의 힘을 몰랐나 봅니다. 하나당 1090원. 사람이 먹는 참치랑 가격이 비슷하네요. 고양이 팔자, 상팔자. 자, 대표이사는 차석용 기업인이십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면 칭찬일색밖에 없군요. 중국 현지 매출은 후를 중심으로 20% 성장 예상. 3분기 실적 전망도 맑음. 브랜드 후의 면세 수요 회복이 힘입어 3분기 영업이 증가 전망. 도대체 LG 생건이 뭐길래 이러는지 한번 별점 매기러 가시죠. 퍼스트 차트 점수입니다. 1봉, 최근에 거래량이 커지면서 올라갔었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주봉, 모든 입형선은 이쁘게 그리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월봉, 최대로 떨어져 봐야 60월선만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완벽한 우상향 그래프입니다. 과연 누가 이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중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보입니다. 차트 점수 3점들입니다. 언제 사서 물리든 나스닥 사는 것처럼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굳이 물릴 필요는 없겠죠. 개인적인 추천 매수 시기는 주봉으로 60에서 120주성과 부비부비할 때 매수하는 거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Next, 테마 점수입니다. 화장품 대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필수 소비재, 작지만 탈모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그 중 볼 것은 화장품이겠군요. 화장품은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이며 살짝만 생각을 해봐도 80, 90%가 무리입니다. 그 중 후라는 브랜드는 중국에서 날라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LG 생건이 지금 펄을 30이 넘게 책정되고 있는 건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장점이자 단점이죠. 테마 점수는 3점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정말 강력합니다. 그리고 BTS와 블랙핑크 또한 화장품 생태계에 한 번 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아직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넥스트 사업 보고서입니다. 사업의 개요. 브랜드가 참 많군요. 후, 오휄, 빌리플, 엘라스틴, 온 더 바디, 코카콜라, 평창수까지 엄청납니다. 주요 브랜드 이름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특징은 큰 잠재력을 가진 미래 고부가 가치 사업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2017년 사드 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세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번 코로나도 별거 아니라는 소리겠죠. 믿음이 정말 갑니다. 해외 시장은 시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을 필두로 중화권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후, 숨, 오휄 등 럭셔리 브랜드로 공략 중입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은 말 그대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안정적이나 경쟁이 지속적으로 치열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춰야 되고 판촉으로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영업이익률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겠죠. 성장성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료는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영향이 적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 의존도가 높아 환율과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네요. 성장성은 당연히 저성장 기조가 예상됩니다. 사업 부분별 요약 재무 현황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뷰티가 매출 54%에 영업이익이 62.7%군요. 역시 고부가 가치입니다. 대신 생활용품과 음료는 각 25% 그리고 20%의 매출을 가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20%와 17%로 상대적으로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한번 보시죠. 5초 뒤에 지나갑니다. 주요 제품 가격 변동은 근 3년간 거의 변화가 없군요. 주주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렸으면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코카콜라는 안 올렸으면 합니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주요 매입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대기업에 어떤 기업이 납품하는지 찾으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중요한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어디서 부직포를 매입하는지 어디서 포장지를 매입하는지 등을 알 수 있겠지요. 가동률은 평균 70%를 가동하고 있네요. 아직 30%의 여력이 남아있으나 화장품이 80%가 넘는 가동률인 건 눈에 띕니다. 그 말은 돈 되는 사업은 이미 맥시범에 가깝게 돌리고 있다는 소리군요. 그리고 한국과 해외의 매출 실적입니다. 화장품은 갈수록 해외 매출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LG 생활 건강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생활용품에서도 해외 비중이 높군요. 네 마지막으로 리포트맨 슥 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다. 이보다 견주할 수 없다. 추정치 상향. 모두가 BUY. 바이를 외치며 칭찬 일색입니다. 기업 리포트 점수 5점 드리겠습니다. 놀라셨나요? 저도 놀랐습니다. 5점을 드린 이유는 사실 어 이건 안 좋지 않냐? 어 이건 또 별론데? 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름다운 기업을 찾기 힘듭니다. 화장품은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음료와 생활용품은 안정감을 더해주는 기업입니다. 코로나든 사드든 위기 때마다 안정감 있는 사업 부분들이 기업을 지켜주었거든요. 음 그리고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 30대라고 입니다. 이는 화장품의 힘일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전세계 사람들이 K뷰티에 열광한다는 그림도 그냥 꿈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늙어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블라스트. 기업 실적입니다. 뭐 앞에서 다 해버렸군요.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매출액 6조, 6조 7천억, 7조 6천억, 영업이익 9천억, 1조 1조 1천억, 영업이익률 평균 15% 이상, 부채비율 53% 이보다 아름다운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높은 퍼는 조심해야겠죠.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은 특이사항 없고 성장성을 보시면 감탄만 나옵니다. 어떻게 매년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죠? 기업 실적 점수 4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LG 생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짧게 하고 싶어도 이게 정말 최소한의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가셨는지 궁금하네요. 이해가 정말 잘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LG 생활 건강과 함께 꿈을 먹고 자라는 아기 사자입니까? 아니면 한 마리의 매가 되어 상공을 돌면 사냥할 타이밍을 노리시겠습니까? 항상 어떤 선택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고 사신다면 후회 없는 투자가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지였습니다.